시작 다시 1차 접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마쳤고 다시 너무 긴데 그래도 그게 자연스럽겠죠 처음부터 하는 게 흔들어서 쓰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전문용액은 흔들지 않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장비로만 실험을 하더라도 얘는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곰팍이 그래서 왼쪽에 굴뚝이 있다고 보면 A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공통수건이를 꾹 누르면 단정으로 완성되신 상태에서 이제는 이것도 역시 실험을 진짜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조금 가까이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장비로만 실험을 하더라도 아 이거 내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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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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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